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아 정말 23년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3월달 23일날 또 우리가 학평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3월 학평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지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1등급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3월달 6월달 9월달 나아가서 11월 수능의 그날까지 영어를 정말 완벽하게 해보려면 첫 번째 첫 단추부터 잘 잠그셔야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게 된다. 이게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책상 앞에 붙였던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늘 뛰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런 시행착오 없이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하루에 묵묵히 해야 되는 양을 꾸준하게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22년도의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3모 성적이 실제로 11월달 수능의 성적이다. 어 정말 그런지 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 최근의 조사 결과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우리 고3과 N수의 격차가 좀 느껴졌대요. 탐구는 확실히 N수가 조금 더 잘했다. 하지만 그 외 기타 과목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3월달에 여러분 작년도에 선배들이 어떻게 봤는지를 봤더니 일단 오답 1위가 29번이었습니다. 어 29번이 무슨 유형일까요. 어 글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머릿속에 확 떠오르셔야 돼요. 뭐냐면 어법이에요. 이거 한문항이에요. 그리고 수능에는 23년도 수능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2점짜리로 나왔지만 항상 3점 문항이었죠. 근데 한문항이니까 이거 버려도 97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를 갖다가 소홀하게 하죠. 그래서 틀리죠. 근데 1학년하고 2학년 때는 오답률 베스트 순위에 29번이 없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3학년 되자마자 오답률 순위에 팍 올랐거든요. 이건 뭐냐. 그래머의 수준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문장이 길어집니다. 길어지고 그 다음에 복잡해져요. 그리고 반드시 헷갈리는 선지가 꼭 있습니다. 보시면 오답이 되게 어때요. 비슷하게 이렇게 막 나오죠. 24%, 23%, 16%. 이게 정답이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래머를 되게 좀 어려워하는데 수능에서도 29번이 오답률 3입니다. 그래서 어법은 여러분들이 안 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는 진짜 수업으로 딱 한번 커버하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적용하는 적용력 연습만 하시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용력 연습. 그러면 3점 확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 생각을 아 3점이니까 버려도 된다. 이게 아니라 아 이거 가져가자. 가져가자. 티끌 모아 태산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많이 틀린 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31, 32, 34 다 빈칸 추론인데요. 수능에서도 34, 31, 33 빈칸 추론입니다. 야 그러면 빈칸 추론은 어떤 거죠? 꾸준히 어렵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아 꾸준히 어렵다. 그러면 빈칸 추론에 대해서는 뭐냐.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빈칸이 31번부터 34번까지 10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은 꼭 맞추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건 뭐냐. 보니까 36번 순서예요. 37번도 순서예요. 아 그리고 순서구나. 그래서 작년 22년도를 이렇게 오답률로만 보자면 빈칸 순서, grammar. 이게 어려웠다. 어렵게 느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 같은 경우는 어려워졌던 게 20년대 들어오면서 19년도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워진 면이 있는데 문장 삽입과 순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만 제거하면 또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이런 과목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 되는 과목이 실제로 영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월 23일까지 우리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안내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유형이 빈칸과 순서이다. 그래서 저 두 가지는 꾸준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뭐로 공부하시면 가장 좋을까요? 응 그렇죠. 기출을 먼저 분석하는 게 좋아요. 근데 분석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니까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방법이 있는 것 같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출 분석 방법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정답이 정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정답으로 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게 이 기출 분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섯 개 중에 나머지 네 개는 답이 안되고 하나는 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답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기출 분석이에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여기에 쓰인 어휘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설명 방식들 그 다음에 구문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시면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반복 가능하거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잘 푸는 유형들 이런 게 듣기랑 같이 여러분들이 하면서 같이 푸는데 올해 수능 듣기는 1.3배 빨라진 거 아시죠? 그래서 듣기 평가할 때 9번 문제를 딱 푸는 순간 삭삭삭 넘기는 소리가 현장에서 없었대요. 9번부터 정답이 2번이었는데 어? 이거 안 들리는데? 답이 뭐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왕좌왕 하다가 틀린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듣기 평가를 푸실 때는 완벽하게 여러분 속도가 빨라졌을 때 주변이 시끄러울 때 주변에 빌런이 있을 때 이런 걸 다 가정하시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듣기와 쉬운 문제를 연결해서 문제 푸는 게 제일 중요한데 수험생들이 틀리지 않는 유형 자체가 18번부터 28번까지는 싹 다 맞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미추론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죠.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제목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미추론과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듣기 평가할 때 풀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까지 괴롭히는 유형이 어떤 게 있냐면 어법. 고1 안 틀려요. 고2도 잘 안 틀리는데 고2 고3으로 갈수록 오답률이 눈에 띄는 게 29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미추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뭘 보시면 되냐. 아 이게 문장에서의 포지션이 뭘까. 긍정의 표현인지 부정의 표현인지 주제를 나타내는 표현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정말로 드러내는 비유법인지 비유가 됐다면 그 안에 있는 속성은 뭘 나타내는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는 주제문을 여러분들이 찾아도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을 통해서 소구하는 방법을 반드시 훈련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1등급을 꼭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예전 퀘스트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정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문과 기준으로는 2등급 치명적이다. 1등급 받으셔야 돼요. 이과 기준에서는 2등급이 치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메디컬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에 맞추어서 영어를 최대한 감점을 적게 하는 쪽으로 가면 돼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디컬이다. 또는 정말 이름 있는 학교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몇 점 차이가 굉장히 또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주제하고 요지를 잡으면 일단 뭐가 되냐면 이 3등급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3등급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주제 요지를 지금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글을 다 읽고 나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캐치하는 게 주제 요지를 찾는 거예요. 주제는 뭐냐? 제일 중요한 정보. 요지는 뭐냐? 그것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한글입니다. 요지는. 그 다음에 흐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되는데 영어는 역접이 없는 한 논리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줄 어휘도 풀 수 있고 35번의 무관한 문장을 찾기도 쉬워요. 그래서 주제를 하나 딱 잡으면 이 주제를 바탕으로 어긋나는 것들을 없애보는 게 이 뒤에 있는 해당하는 구문이에요. 또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잡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이제 주제 요지 틀리지 않아요. 무관한 문장 잘 잡아요. 밑줄 어휘 잘 잡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보가 일관됨을 보시고 추론을 하는 영역으로 이제 가실 수 있어요. 이제 빈칸 추론의 영역인데요. 얘가 왜 어렵냐면 심화 구문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문이 나와요. 또는 조금 더 복잡하게 이런 구문이 나와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전부 다 뭐냐면 not a but b거든요. not a without b하고 똑같아요. 법 b가 아니라 자,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b 없이는 a 못한다. 이 말이죠. 원래 부정어가 있으면 중요한 정보는 뒤에 있어요. 그래서 b가 중요하다. a 하려면 b 하지 않는 한 a 못한다. b를 해야 된다. b 없으면 a 거의 못한다. b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두 번째 있는 정보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헷갈리는 오답이 있다. 이 오답을 어떻게 소거할까? 추론이기 때문에 근거가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래서 지문 속에 나오는 근거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언급이 되었다. 언급되지 않았다. 또는 틀린 정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보가 어느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지 그래서 순서나 문장 삽입에서는 정보의 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우, 그녀는 키가 크다. 그 다음에 어우, 근데 쟤는 더 크다. 비교 구분이잖아요. 당연히 크다가 먼저 나와야 더 크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소년이 있어요. 그래서 나왔으니까 그와 같은 소년이라고 해서 search of oi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와야 search, 그와 같은 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능어와 관련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실 때도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아, 기능어가 어떻게 되는지, 아, 연결사는 어떻게 확실하게 쓰는지 이런 것들은 수업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약점을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게 요약과 장문독해인데 긴 글을 읽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수업으로 커버 가능한 유형은 일단 업법,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라라고 하는 대략적 전략, 이런 거는 지금 한 5주 남았거든요. 5주 만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5주 안에 커버할 수 있다. 하루에 50분 기준, 요렇게요. 수업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셨다고 전체적으로 100% 들으면 좋겠지만 자신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면 수강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니까 이 부분 골라 듣고 이 부분 골라 듣고 지금 패스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도 골라 듣고 본인한테 필요한 것을 다 왕창 수집해가지고 골라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적이 빨리빨리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가 잘해도 나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스스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업으로 일단 도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수업 이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진짜 습이 되겠죠. 학을 했으면 습을 해야 되겠죠. 핵심적인 정보와 그 다음 세부적인 정보를 구분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유재석, 전현무, 방송인이에요. 방송인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주제 요지는 방송인이 초점에 맞춰줘야지 유재석.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이게 오답인지 적어보셔야 돼요. 정답은 몇 개죠, 여러분?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오답은 몇 개죠? 맞아요. 네 개입니다. 그러면 그 네 개도 답처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매력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 오답 네 개의 매력 포인트가 뭔지 매력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름 이게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법은요. 밑줄이 딱 쳐져 있죠. 이 밑줄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떠올리시는지가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즈가 딱 되어 있고 밑줄이 딱 되어 있다. 그럼 보통 수일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수일치구나. 그럼 이제 무슨 개념을 찾아야 된다. 주어에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자를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mong the tre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이 쳐져 있고 a de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빨리 풀게 되면 아, trees니까 아가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를 딱 보시게 되면 나무들 사이에 장소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는 주어가 될 수 없죠. 명사가 나와야 주어가 될 수 있으니까 아, 그럼 이거 도치됐구나. 도치됐는데 뒤에 있는 게 단수니까 이제 맞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적용이 안 된다. 발상이 안 된다. 이게 나의 약점입니다. 이런 거를 엄청나게 고마워하셔야 돼요. 3월달, 4월달, 5월달. 왜냐? 3, 4, 5월 동안 약점을 메꾸면 실력이 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모아두세요. 10월달쯤 되면 11월 수능장에 뭐 들고 가지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런 거 들고 가면 돼요. 그래서 모아놓고 그 다음에 수업으로 커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답하실 때 내가 이게 잘 커버가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할 수 있죠. 문제를 풀 때마다. 그 다음 이제 빈칸 같은 경우는 어떨 때 틀리냐면 이게 종합적인데요. 첫 번째는 구문이 부족해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내가 아는 그냥 단어들 조합해가지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구문 학습이 필요합니다. 전체 여러분들이 고3 문제를 딱 풀어가지고 한 60%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구문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50%나 40%나 30% 이 정도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그건 보통 단어를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나는 한 20% 정도는 부족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렇다면 약한 구문만 그리고 약한 단어만 외워주시면 돼요. 단어는 그때그때 외워주시고 약한 구문만 공부하시면 돼요. 보통 빈칸 앞에 뚫려있는 구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애들이에요. rather than. 그러면 이건 언제 쓰느냐. 뭐뭐가 아니라 라는 뜻이니까 앞에 것이 뭐다. 실제로 중요하다는 거죠. 뒤에 것보다. 그 다음에 강조 구문이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강조 구문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부정어가 앞에 나오는 경우들. 예를 들어서 빈칸 앞에 view가 나왔어요. 또는 little이 나왔어요. 또는 빈칸 앞에 뭐가 rarely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공부하실 때 써보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자신의 주관이 개입을 했다. 그래서 틀렸다. 그럼 뭘 하셔야 되냐면 읽으면서 맵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 안에 문제 푸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 나는 주관이 아니라 정말로 헷갈린다. 감으로 답을 찾는다. 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 때문에 이 아이는 답이 되지 않는지 표시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약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순서하고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그 다음 비교급, 그 다음에 완결 방식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잘 보셔야 되는데 보통 문장의 서술 방식을 보면 일반적인 개념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이해하기 힘드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예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역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붕어빵 굽는 거랑 똑같아요. 재진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구워졌으니까 뒤집기. 그쵸? 마지막으로 꺼내서 먹는다.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서술이 되는구나를 알게 되면 기능어에 굳이 의존하지 않아도 내용 읽고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기능어와 그 다음에 설명 방식의 어떤 서술 방식 이거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개를 동시에 학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요양문 같은 경우는 문제 풀 때 A하고 B를 먼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인과인지 가장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조인지 아니면 나열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기의 단어를 보세요. 사실 조금 심한 거는 보기만 봐도 넣었을 때 이거 괜찮겠는데 하는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문의 핵심을 파악을 하실 때 아 이 지문의 소재는 어떤 것이구나. 그리고 방향성은 이렇게 가는구나. 이걸 찾아주시면 답 찾기가 쉬워요. 한 70조 안에 답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문독회는 두 개짜리와 세 개짜리가 있는데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아마 임박하실 거예요. 일단 두 문항짜리 중에 첫 번째 거는 제목 찾기. 한 칸 띄우고 나오는 스펠링이 한 문단이에요. 그래서 문단을 먼저 나눠보세요. 보통 두 문단 아니면 한 문단 나와요. 그리고 첫 줄, 끝 줄. 한 번 밑줄 쳐보시면 보통 거기에 핵심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네 문장을 조합하면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 주제를 바탕으로 제목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어휘는 이 주제를 바탕으로 일치하지 않는 선지, 반대되는 선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연결사를 정말 잘 체크하셔야 돼요. 역접의 연결사. 그 다음에 이제 장문독회 같은 경우는 세문항짜리는 스토리텔링이라서 일단 순서가 먼저 물어보고 지칭추론 물어보고 불일치하는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순서 배열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A를 정확하게 읽으시면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겪게 돼요. 장소가 이동하게 되고요. 사건이 전개되면서 마지막은 해결하는 다 자연스러운 전개 구조예요. 그래서 순서를 먼저 찾고 순서대로 지칭추론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지역에 반드시 답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풀면 자연스럽게 내용일치 불일치는 소고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유형별로 싹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공부해야지 정리가 잘 될까요? 책을 사야 하나요? 아니요. 프린트만 있으면 돼요. 만약 프린트가 없어도 우리 메가스터디는 여러분들이 띄워놓고 화면에서 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세요. 여러분 로그인 하셨죠? 그럼 여기에 입시 정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잘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클릭하시면 밑에 고등학교 3학년 3월 24일 학력평가 풀서비스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는 이제 3월 23일이 되겠죠? 그럼 이거 클릭하셔서 시험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험을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시간제구 풀어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채점 결과를 한번 입혀보면 등급별로 또는 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몇 퍼센트 문제를 몇 개 틀렸다.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 해설 강의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읽으실 때 내가 맞는 거는 제끼고 아, 좀 헷갈렸다. 그 다음에 좀 어렵다라고 하는 지문 위주로 해설 강의에 있는 모든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 내가 생각했던 방식에서 좀 확장된 거 그리고 아, 이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꼼꼼하게 여러분 것으로 슥 흡수해서 만드는 능력 그게 성적 향상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6평 전까지는 시간에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을 쏟지 마시고 유형별로 정확하게 어떻게 접근한다라는 것을 좀 채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6평 전에 실전 연습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일단 3월 모의고사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6월 달 것도 작년 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수능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길 원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더 되신다면 앞으로 가셔서 여기 안 나오는 세세한 것들이죠. 4월 달 거, 7월 달 거, 10월 달 거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유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유형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특히 전략이 좀 부족한지가 빠삭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하셔서 푸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당장 오늘부터 5주 동안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떤 유형을 어떤 구문을 어떤 어휘들을 내가 숙지해야 되는지를 목록을 잡아서 하나씩 하나씩 해보세요. 하루에 50분씩 꾸준히 그래도 영어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인 1등급은 작년 수능에 7.8%의 친구들만 챙겨갔어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92%는 1등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노력 없이는 뭔가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노력을 하실 때는 내 부족한 점을 먼저 알고 내 부족한 점을 채우도록 노력을 하시면 결과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잘 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산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 게시판 오셔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아마 산모 해설 강의 때 또 만나도록 할 것 같아요. 자 그때까지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길 응원할게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아멘